너는 아니 얼마나 보고 싶은지 너 없는 이곳은 너무 외롭고 슬프고 힘들기만 해 너는 아니 얼마나 보고 싶은지 눈으로 볼 수 없는 너의 모습 꿈속에 그려보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움직이지만 너를 생각하는 그 짧은 시간도 나에겐 힘이 되는걸 내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꼭 안고 잠드는 나는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너를 볼 수 있을까 너는 아니 얼마나 보고 싶은지 너 없는 이곳은 너무 외롭고 슬프고 힘들기만 해 너는 아니 얼마나 보고 싶은지 눈으로 볼 수 없는 너의 모습 꿈속에 그려보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움직이지만 너를 생각하는 그 짧은 시간도 나에겐 힘이 되는걸 내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꼭 안고 잠드는 나는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너를 볼 수 있을까 너를 볼 수 있을까 너를 볼 수 있을까 너를 볼 수 있을까 사랑 속 사랑 나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 내가 너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 한글자막 by 한효정